연예인의 아이돌 춤을 너무 일찍 하셔가지고 이거 뭐예요? 연예인의 아이돌 무슨 의미인가? 살면서 처음 받아볼 것 같은데 와이프 연애할 때도 그렇고 기념일 한 번씩 그냥 개인 운동할 때 뭐 남들 없는 시간대가 개인적으로 좀 편하기도 하고 제 루틴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게 피로감이 좀 적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추운 때에 대천념이죠? 어? 근데 요즘 노즈데이니까? 아니요, 밤문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주문게요, 선물 원래는 선물이래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십시오 무슨 날이에요? 아무나도 아닌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꽃 받아보신 게 언제일까요? 저요? 없는데요? 월천원인가요? 네, 남자한테 받은 게 있어요 아, 친구죠? 왜 잘 먹으시오? 어울리지 않게 혹시 꽃 언제 받아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뭐예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뭔데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네 마지막으로 꽃 언제 받아보셨나요? 꽃 한 번 더 받아보셨나요? 꽃 한 번 더 받아보셨나요? 아, 뭐 이따 프로 입대할 때 오오 그때 딱 한 번 받았어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돈을 줘 돈 돈 좋아해요 오늘도 기본 하루 되십시오 하, 남자 주인 걸 별로지 않나? 아... 기본 하루 되십시오 야, 봐봐! 꽃 빠진 거 있잖아! 뽀뽀 Have a nice day 우와 와우 beautiful 감사합니다 gorgeous thank you very much I can't remember It's been a long time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오랜만에 받아보니까 어떠신지? 아, I feel great but I'm going to be honest I'm going to take yours and I'm going to give one to Lily and one to Ashley 네, 제 것 빼서서 와이프한테 주겠다고 Thank you guys Have a nice day You too Let's go Let's put up Let's go Rion's TV What about you? I'm not so okay Thank you He's for who? You Well, thank you Or what? Thank you Okay Let's stop Have a nice day Thank you 호진이 이거 꽃다 출금필 선물 이게 뭐야? 선물인 거죠 왜 장면을 거였어요? 오늘 전화가 주십시라고 드립니다 시즌과 시즌과 혹시 그거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네 재성 선수가 왜 야신인가요? 박창호 왕독으로 어우 야신 야신이 소비하네 예? 야신이 아버지 저한테 야신이랑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광주에서 그날 훈렀친 날 시합하기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오 야신이 무슨 보여줘 그랬니 그날 바로 훈칠 하하하하하 그래서 계속 야신이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안녕 저 바로 세크했으니까 하하하하하 귀여워 안녕 안녕 이번 주인은 센터입니다 왜요? 야신인가요? 하하하하 너무 경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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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뭐예요, 갑자기? 사실... 살면서 두 번 받아봤는데, 오늘 두 번째인데. 오, 첫 번째 못 받아봤는데. 저... 저녁했을 때. 왜 표나? 근데 이거 진짜 왜 주셨는 거예요, 갑자기? 반납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놀래라. 안녕하십니까. 수고기에 선물이 있습니다. 네? 선물. 뭐예요, 이거? 장미꽃 선물입니다. 뭐야, 갑자기? 그냥 갑자기 드리는. 오늘 좋은 하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갑자기 궁금하네, 왜?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선물입니다. 왜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출력이 선물이 있습니다.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파이팅! 마지막으로 꽃 언제 받아보셨나요? 모션? 네. 처음부터 모션 왔어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파이팅! 짜잔! 또 못 씁니다. 꽃... 꽃 받아보시니까 어떤가요? 기분은 좋네요. 기분은 좋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